총회 재판국 판결 보고가 있어야 재심이 가능하다 지금 와있는데 그게 지금 유인물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? 그걸 유인물로 받아주시면 어때요? 지금 재판한 것을 어떻게 바꿀 수도 없는 거고 그건 보고는 보고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. 목사님, 목사님 다 알아요. 목사님 다 아니까, 강원도의 사정 다 아니까. 그러면 총회 재판국 판결 유인물로 받기로 동의 있습니다. 가하시면 이해하세요. 구하시면 안 이해하십시오.